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과학자가 관찰, 측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과학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법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땅콩을 연구했던 과학자, 카버 기억나시나요? 카버는 황폐해진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이 다시 비옥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농민들에게 땅콩 심기를 권했어요. 땅콩을 심으면 땅이 비옥해진다는 것을 카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학자는 이미 관찰하거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가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우리는 관찰 결과에서 규칙을 찾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상하고 과학적인 예상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예언자처럼 멋지지 않나요? 과학책 14쪽을 봐주세요. 쌀, 땅콩, 아몬드, 검은콩, 크기가 다른 4가지의 알갱이가 있어요. 이것들을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쌀과 땅콩을 넣고 흔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쌀과 아몬드를 넣어 볼 것입니다. 통을 흔들었을 때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동영상을 멈추고 실험관찰 8쪽 1번에 기록해 주세요. 땅콩과 아몬드가 위로 올라가고 쌀은 아래쪽으로 내려갔네요. 골고루 섞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쌀과 검은콩을 통해 넣고 흔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실험관찰 8쪽 중간에 기록해 주세요. 동영상을 멈추고 과학책 15쪽을 읽어 보세요. 예상이란 무엇인가요? 네, 예상이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쌀과 검은콩이 섞이지 않고 쌀이 아래로 갈 것을 예상했지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예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관찰하거나 경험에 알고 있는 것에서 규칙을 찾아내면 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크기가 다른 알갱이를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들었을 때 어떤 규칙을 관찰할 수 있었나요? 실험관찰 8쪽 아래에 내 생각을 써 보세요. 네, 맞아요. 크기가 큰 알갱이가 위로 오고 작은 알갱이가 아래로 갑니다. 내가 찾은 규칙을 바탕으로 검은콩과 아몬드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흔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상해 볼까요? 실험관찰에 기록해 주세요. 검은콩보다 알갱이가 큰 아몬드가 검정콩보다 위로 올라오겠지요? 과학적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이미 관찰하거나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에서 규칙을 찾아내면 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관찰과 경험을 통해 규칙을 찾아내어 새로운 사실을 예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가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